자 달달한 우리 동네 뮤직박스 안녕하세요 강지윤입니다 저는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날씨를 확인해요 날이 맑은지 우중충한지 말이죠 매일의 날씨는 마치 보호색 같다고 할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날씨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햇살이 밝고 쨍한 날에는 마음도 반짝반짝 경쾌한데 또 흐린 날에는 그날대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도 날씨와 닮아가는 중이신가요? 오늘의 날씨도 오늘의 마음도 궁금해집니다 김준수님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비가 와서 우중충한데 늦게 자서 더 피곤하네요 피곤터 날아가도록 산뜻한 노래 틀어주세요 김준수님의 신청곡 모호스코 시작해드리면서 달달한 우리 동네 뮤직박스 시작합니다 김준수님의 신청곡 모호스 notain Mr. Son or professor in Marichado 김준수님 després